요새 디저트 카페에 참업하시려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마침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되게 바쁘시네요 네! 지금 11시부터 오픈이라 아홉시 장소부터 오픈 시작하고 네! 마카롱 세팅하고 그 다음에 휘장 시에 디저트 같은 거 먹고 네! 이런 머싱도 준비하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이제 3년차 마카롱 카페에 역업 중인 네! 김희연입니다! 아! 선생님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제 제가 25살에 참업을 해가지고 이제 28살네요! 아! 진짜요? 되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시작하셨네요 아! 네! 제가 정보 원래 사실 참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약간 참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도전한 게 아니라 그냥 아! 어차피 나중에 참업할 거니까 이번에 경험이 되겠다 참업 지원 프로그램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하고 도전을 했는데 온전히 거기서 합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전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네!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항상 바쁘신가봐요 네! 아침에는 예약품기 힘들 거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고 네! 점심때부터 만들어요 네! 들어오셔도 돼요 지금 이제 3년차 되셨으면 네! 손님들은 많이 오세요? 어! 보통 그래도 꾸준히 3년동안 꾸준히 찾아주신 분도 계시고 제가 그 체험점포할 때가 3년 반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망포에서 잠깐 했거든요 체험점포요? 네! 그 정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한 3달 동안 마카롱 카페를 창업해서 판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디서 하셨어요? 그 시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선정이 되신 거네요? 정부 사업에 어! 네네! 맞아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로 발표를 하고 3D 발표 해가지고 3D 발표까지 이제 합격을 하면은 이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3달 정도 체험점포에서 판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판매해보고 고객님들께 아이템 검증을 해 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짜 착업을 한 거죠 다행히 이제 운이 좋아졌던 것도 있고 그때 마카롱 붐이 한참 일어난 다음이기도 했고 마카롱이 사실 이제 너무 달다 보니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아 그거 너무 단데 비싸 사실 마카롱의 최대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같은 가격에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여서 판매자가 생각하기에 느끼는 단가를 되게 저렴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예쁘게 하는 방안이랑 그리고 마카롱이 사실 너무 단데 그 단맛을 사실 레시피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입구 쪽을 보니까 블루리본 서베이라고 이제 스티커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상업판 미슐랭 가이드라고 많이 하거든요 저도 될 줄 몰랐는데 되가지고 이게 되네 했어요 광교에서는 저쪽에 오본베르라고 엄청 맛있는 크루아상 빵집이라 그 아래 키친 유튜버분이 봐주셨더라고요 고객님들한테 요새 제일 인기 많은 제품이 뭐예요? 지금 인기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게 되게 예뻐가지고 이게 가장 인기가 좋아요 아 이게 무슨 마카롱이에요? 요거는 달달 순오유 마카롱이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우유맛 베이스의 마카롱이에요 제가 이제 혼자 할 때는 새벽까지 다시 만들었어요 제일 오래 잃었던 게 그 빼빼로 된 시즌에 대한 빼빼로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새벽 5시까지 만들고 다음에 아침 9시에 출근하고 몇 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만드신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손님들 응대하면서 만들면서 마카롱 만들고 빼빼로 만들고 음료 만들고 처음에 이제 저 안쪽에서 만들다가 이제 제가 고객님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 새로운 고객님들도 감사하게 여기서 저기서 찾아보고 찾아주시고 저희 단골 고객님들도 이제 소전히 찾아주시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실을 하나 새로 내가지고 판매해 저희 직원분들이 해 주시고 계세요 저희 같이 생산해 주는 친구 한 명이랑 그리고 판매해 주시는 직원 한 분 계시고 주말에는 알바 2명 친구들 있고요 그러면 하루에 판매하시는 수량이 대략 어느 정도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는 대량 주문이라기보다는 남동분들이 오셔서 아 이거 12구짜리 2개짜데요 이래서 가져가잖아요 너무 좋아요 스스리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어머님분들이 유치원에 장례품 갔려고 하는데 6구짜리로 20개짜데요 이렇게 주문을 주셔서 네 그럴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요새는 평균 하루에 생산실에서 한 몇 시간 정도 아침에 한 11시쯤에 넘어가서 저녁에 한 18시에서 9시까지 생산을 해요 아 그럼 생산실에서 만드시고 매장도 한 번씩 나오시고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단골 고객님이나 오셨다 이렇게 말 듣거나 하면은 이렇게 윽땅을 피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 타고 이제 와가지고 아 오랫살이에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고객님과 소통도 가끔 하고 그럼 요새는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판매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성수기 되기 전이어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네 성수기가 되면 하루에 한 얼마나 나갈까요? 성수기가 되면 너무 극차가 심하긴 한데 발레타인데이 이럴 때는 하루에 한 800개에서 900개 나갈 때도 있고 한 1,000개 나갈 때도 있고 빼빼로데이 때는 작년에는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여전에는 한 5,000개 정도 준비를 해놓으려고 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매출 영양 좀 많이 주시는 오셔서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개씩 주세요 하면 너무 좋아요 이제 이 꼬모 손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가게 와가지고 이제 한 개씩 오는데 항상 달달 스노유 맛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 그 애기 친구가 오면은 너무 그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면 서비스로 하나씩을 더 줬거든요 그럼 엄마 왜 나 이거 사장님이 나 이거 왜 줬지? 이러면서 너무 귀여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트 통에다가 사장님하고 쪽지를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 통화 손님도 이제 너무 기억에 남고 가장 멀리서 온 손님은 어디서 오세요?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부산 이제 사투리로 이제 막 에이 뭐 되게 맛있다면서요 이거 이거 저 보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사투리로 제일 몰라 기억은 안 나지만 사롱 투어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멀리까지는 처음 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옛날에 유튜브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영상이 조금 알고리즘을 타면서 인기가 좀 많아졌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 덕분인지 그분도 이제 이런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총 마카롱 몇 종류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숫자 생각 썼던 게 그때가 65종류 정도 샀어요 전시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딱 고개마카락 7종류 그다음에 원형마카락 10종류 해서 17종류만 라인업으로 매일 매일 바꿔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매일 매일 다른 맛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고객님들도 좋고 장관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맛 무슨 맛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구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인기 많은 거는 거의 매일 매일 나와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지금은 탱산실 가고 있어요 제가 일단 이제 마카롱 캐핑이 끝나서 원래 이렇게 맨날 이거 타고 가세요? 네 잠시만요 타세요 네 고정 생산실 갈 때면 요걸 타고 많이 가요 얼마나 걸려요? 매장에서 생산실까지 아 여기서 한 1분 정도 걸려요 1분이요? 네 아 여기서는 뭐 하시는 거세요? 여기는 저희 마카롱 생산실이에요 마카롱 생산실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장님 그럼 이 도안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이 도안은 제가 전부 다 한글 파일로 직접 만들고 있어요 아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디자인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그 동그라미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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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조개 모양으로 처음에 이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모양을 따와서 한글에서 이제 비긋긋하게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걸 도안화 시켜가지고 만들어주세요 그럼 시중에는 없는 마카롱 디자인인 거네요? 조개 모양은 많을 수 있는데 딱 저인 거 박스에 딱 예쁘게 세팅되는 조개 디자인은 사실 저 위도밖에 없어요 원래 사업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지 했는데 사실 마카롱은 꼭 빼야지 했었어요 사람이 또 살다 못한 기회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또 마카롱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고 해가지고 마카롱 쪽으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목표가 약간 디저트 카페 빵집 느낌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디저트들을 파는 이제 대형 카페 같은 느낌? 이를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나중에 찾아야죠 나중에는 이제 그쪽으로도 창업을 마카롱도 포함해서 창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디저트 카페에 창업하시려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도망쳐 그건 괜찮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차리거나 아 나도 카페에서 여유롭게 그냥 커피 몇 잔 팔고 돈 막 3, 40만원 하루에 벌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카페를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에 3, 40만원 팔려면 숨 쉴 틈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앉아서 커피 한 잔 할 여유가 있다 하면은 사실 조금 빠듯하게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지금은 어떤 마카롱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은 저희 가게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인기 많았던 달단순우 조개마카롱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달단순우유요? 네 이렇게 마카롱을 부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서 반대쪽에서 이제 저희 직원 친구가 샌들 시켜서 샌들을 해서 냉장고로 넣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이거 4개죠? 네 4개 골라주셨어요 네 하나 더 올려주시면 아 진짜 너무 잘한 거 네 네 어떤 게 맛있습니까? 아 잘나가는 거는 이거 잘 자른 사장님은 잘 나갔고요 엄마도 얘기해도 잘 나가고 추억과 같이는 잘 나가요 2군짜리 8개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대표님 목소리가 너무 카랑카랑하신데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세요? 아 네 이게 롤러코스터 톤으로 말하는 게 백화점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 예전에요? 네 운 좋게도 또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그 고객님 응대 방법을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아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안 하죠 친구들한테 여행을 껴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손님분들한테는 되게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표님만의 성공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또 이렇게 조금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남성분들도 가끔 오시거든요 그러면 약간 어 약간 이제 그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어휴 아가씨가 목소리 돈이 없네 아휴 참 들으면 즐거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이렇게 좀 즐거운 톤이 사실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저를 가장 먼저 대면을 하게 되잖아요 고객 응대문에서 저를 먼저 딱 만났을 때 그 첫인삼이 저의 얼굴도 있긴 하지만 가장 먼저 들려오는 건 어서오세요 이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 톤이 이제 밝고 좀 활기차고 명당하면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기분이 일단 조금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 에 어서오세요 이거보다는 어서오세요 하면은 좀 들어올 때 기분이 좋지 않나 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유지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기는 거 같아요 네 어? 그럼 지금은 뭐 적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예약 고객님 거고요 네 지금 어떤 거 주문하셨는지 요거 제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주문 직접 만든 거예요 어? 이것도 직접 디자인 하신 거예요? 아 네 와 여러 가지 디자인 같은 걸 맡기면 이런 거 하나 맡기는데 막 5만 원 막 6만 원 이렇거든요 이런 가벼운 디자인 같은 건 조금 촬영 전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해가지고 할 줄 몰라가지고 네 그냥 추임날에 큼큼히 막 연습해가지고 태블릿으로 만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또 주문 들어오신 거예요? 아 네 지금 쿠팡이치로 주문하신다고 해서 엄청 바쁘시네요 심이고 하나랑 팔 다섯 개 바로 포탈 바로 포탈 근데 예수 추위 phone 예수 그니까 좋죠 예수 예수 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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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도전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템 검증을 확실하게 하셨다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도전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준비를 철저히 계속 하려고 했으면 서른 달에도 창업을 할까 말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스물다섯 달에 어린 나이에 폐기로 해봤는데 오염참게 됐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창업하고 얻을 수 있는 적응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목표 꿈 있으세요? 네 목표는 저는 일단 여기 가게를 폐업하는 게 목표예요 폐업이요? 네 폐업하고 새로 다시 차리는데 이번에는 엄청 크게 차리는 게 목표여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랑 생산실에서 두 가지 공간을 두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합쳐서 50평대 넘게 다시 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잘하면 돈이 좋으면 내년 5월이나 아니면 내후년 5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차리고 어느 정도 더 자리를 많이 잡으면 저희 직원 친구들한테 호점을 한 개씩 줘서 프레파이즈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 친구들한테 한두 명씩 자리를 잡아서 그 친구들도 이제 여기를 그냥 가맹비나 그런 퍼센트 돈 내고 이런 거 없이 운영을 하고 저도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좀 잘 되는 후원에서 엄청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나보니 엄청 유명한 가게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anlat Duo 안 Tanzania 안 Tanzania 그래서 voyag 같아 안 Hertosi 아 vậy 안 지 han